17일 하나토어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토어는 해외여행자의 격리 면제 방침에 주가가 사흘째 오름세입니다. 17일 종가는 300원 오른 86,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조차 효과는 94,300원, 최저가는 6만 1,400원입니다. 여행업계는 백신을 접종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 정부 방침에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토어의 계속된 적자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하나토어의 분기별 시적은 매치력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하나토어는 지난해 4분기 매치력이 128억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7억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토어의 출혈주주는 하모니아 1호로 지분 16.67%를 갖고 있습니다. 하모니아 1호와 특수관계의 비중은 28.12%입니다. 하나토어는 외국인의 비중이 6.6% 소액주주 비중이 65%입니다. 하나토어의 연두별 시적은 코로나19 발생 후 극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하나토어는 지난해 매치력이 402억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38억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8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초련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